지금 4코트, 4, 1코트 3코트, 10만점으로 그렇지 오, 좋아 좋아 아, 까비 나이스! 완전히 에너자이너빌이네 아, 3조까지 왔으면 좋겠다 아, 3조까지 왔으면 좋겠다 나이스! 수빈 나이스! 가자 가자 아, 제 메이드 진짜 일단 아, 11번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미드에서 아, 저게 더 적었네 다시 저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 팀 엄청 어린다고 굿샷! 아이고 아, 메이드 좋아, 메이드 메이드 문제 메이드가 굿샷! 나이스! 가자, 가자! 아우, 이런거 들어가면 저렇게 통통통하는 것도 사실 스맵으로 되게 운전만 놓으니까 형들이 이렇게 녹아지는 거거든, 통통통하는 것도 근데 우리는 막 팀이 들어가니까 던져버리니까 막 우리 거는 대부분 저렇게 통통통이 안되고 빵 튀어나오니까 송빵 바로 먹혀버려 그게 진짜 그게 미묘한 차이야 진짜로 어으azzi 네, 아파 이거 지금 저렇게 쏴야되 시간도 없고 패스가 몸에 안.. 오 나이스 나이스 손쉬운 손질 머리 없이 뛰는 거 봐 제가 얼마전에 말했잖아 나 영상의 오전전 shear 오전전까지 보면, 오전전 보면 아예 다른 사람 같다고 withdrawal ز이 출 económone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예전에 너도 같이 있었지만 던지는 완전히 날라 댕겼다고 하니까 진짜로 진짜 못맞게 생겼어 내가 아래로 봐도 근데 지금 거는 사실 못맞는게 아니라 내가 타이밍을 뺐는정도 타이밍을 뺐는정도로 변했지 자 따라가자 따라가자 4분 10초 10초 5분 10초 오 나이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야 가자 둘을 둘이 둘이 안봐 문제는 오 나이스 나이스 눈은 되긴 하는데 둘이 왔다갔다하면 훨씬 좋은데 저런 패스를 해간마리야 장전 서서 장전패스 말고 이렇게 쫙 달려보면서 쫙 뿌려주면 말이야 됐지? 늦겠지? 아아 다 정수 레이드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진짜 켈라스 졸라 잘 들어갔는데 잡고 다 정수 아 패스 조금 아쉬웠다 와우 따라간다 따라간다 2번 쿼터만 2개월 했거든 소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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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아 진짜 안 들어가는데 아 나도 없었던 게 컸다 체력부터가 여덟 명차 하는 거랑 거기다가 속공 몇 개만 띄워줬어 너무 이런 정도는 어 진짜 진짜 그 내가 오늘 안 띈 거는 좀 컸어 리뷰를 해야겠다 대훈이 형 1분 10초 1분 10초 슬리 슬리 조심 오케이 1분 10초다 아 그게 장암은 터져가지고 아 나 못 올 뻔 했어 아예 아까 그 당시에 아까는 뭐 컸다고 하던 거 아니야? 상태가 힘든 상태에서 한 거 있나? 아니 니 그 카톡을 하고 왔어 아 그게 온 시간이야? 아니 그니까 증상이 왔다고 부르부륵 이렇게 그냥 또또또 거리다가 니 카톡 하고 나서 3초 마지막 3초 마지막 오케이 나이스 까비 마지막 마지막 10초 12 12 10 아 저렇게 주면 안 되지 지가 튀기고 와야지 시간이 있으면 2 다시 공격 2 2 2 1 1 형 1 1 1 1 2 2 3 고맙습니다.